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저임금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냐에 대한 논리 드리면 좋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고민을 우리나라 이른바 3D산업 좀 좋은 용어로는 뿌리산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요즘 얘기합니까? 아무튼 거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는 못 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근히 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도 비슷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문제죠 거기도 임금 문제가 있으니까 영세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 그나마 메우고 있는데 거기는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구조이긴 한데 대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안 주고 싶고 최저임금 안 받더라도 일은 하고 싶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불법의 영역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금요일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은 해야죠 이 교시에는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이 교시에는 GTX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시내로 들어오면 지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GTX는 또 빨리 달린다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지상으로 간 구간이 있어요 GTX를 만들면서? 네 하기에 지하철도 지상으로 가는데 있죠 가기도 하니까 도봉 이쪽에서 지상으로 한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고 다시 또 뒤집어서 그럼 미안하다 다시 지하로 하겠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좀 GTXC의 일부 구간이 네 지상으로 갈 거냐 지하로 갈 거냐 예 그것도 고민거리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포러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신나는 금요일 예 신나는 금요일 저 내일 속초 놀러 갈 겁니다 우와 왜요? 그냥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요 우와 속초 좋겠다 비 안 옵니까? 아 하하하 우리 못 놀러 가는데 하하하 신나는 금요일이라 네 잘 다녀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김상훈 기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보다가 제가 그 제조업 취재를 좀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에서 일어났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리고 제조업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특별한 이슈가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 이슈는 원래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슈인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여론의 주도권이 있는 층 수도권 예 그리고 중산층 이상 그쪽에 관심사죠 지지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목소리 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됐는데 오히려 목소리가 작았던 그 제조업 분야에서도 저부가 같이 제조업 예 그쪽에는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관심을 좀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조업에는 슬픈 숙명이 있습니다 슬픈 숙명? 예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한국GM 지금은 GM코리아죠 예 거기가 이제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그 GM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어 인건비가 비싸다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싸다 그런 거였고 사실 르노삼성 지금 르노코리아죠 거기에 부산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니산 자동차를 삼성 그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거기에 니산 물량이 일본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비싸다 한국에서 만드는 거 너무 비싸다 네 인건비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한 얘기에요 근데 그 제조업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 그 저숙년 노동자가 중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에요 음 그냥 특별히 물론 숙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숙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계설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자기가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자본생산성이 좀 많이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직장 직장으로서 괜찮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진짜 우리 회사 잘 됐으면 좋겠고 물건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회사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임금이 좀 올라가고 나면 그 비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산업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니 회사가 잘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임금이 올라간 건데 나 때문에 회사 망한다고 엄청 욕을 먹는 산업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대주주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너 하는 일 뭐 있냐 뭐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 시켜도 너보다 잘할 거다 뭐 그게 뭐 야 너 그거 일하고서 몇 천만 원씩 받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게 왜 뭐 자기가 자기도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많이 성장했으면 임금 올라가는 건 오히려 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욕을 먹고 그 공장이 뭐 해외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나면 야 너 때문에 니네가 맨날 임금 많이 올려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킨 주범으로 몰리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회사가 크면 그 회사의 브랜드도 커지고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금도 좀 올라갔습니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올라갔습니다 제조업은 그냥 중간에서 제조만 해주고 그냥 단가 싸움만 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런 문제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배제하고 네 그냥 회사가 성장하면 사무직도 임금이 올라가고 영구직도 올라가고 브랜드 관리하는 사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회사의 물건을 만드는 게 뭐 누구는 되게 중요한 일하고 누구는 허드렛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항상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한 표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저런 거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이자 낼 수 있느냐 이자 낼 수 있느냐 근데 이자 못 낸다 그러는 게 30%가 이자 못 내는 적인데 이자 보상 배율이 일이 안 되는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도 30%가 넘고 안 될 때는 40%가 넘어요 아니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3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이렇게 매년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이 아니라 거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2차 밴더 3차 밴더로 내려가는 기업들이 정말 마지널한 이익을 내면서도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쪽 가서 사장님 만나보면 사장님도 뭐 특별히 돈 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회사 망하면 건물 팔아서 조금 남는 거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제조업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지역경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역이라는 곳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네 그 지역에는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옷가게 하는 분도 있고 음식 파는 분도 있고 가위 선생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만 돈이 돌아가는 걸로는 안 돌아가요 밖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조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밖으로 파는 거고 어떤 거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는 관광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제가 돌아가야 거기서 세금도 내고 임금도 주고 그 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옷도 사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조업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 생태계가 아예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군산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그 이후에 한국지행공장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산시의 인구를 이게 보시면 2017년 18년에 여기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락세를 반전시킬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떠난 사람은 여기에서 공장 문 닫고 떠난 사람이야 바로 떠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보면 직업을 찾기 위해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공장 주변에서 음식 장사하시던 분들 과외하시던 분들 학원하시던 분들 시장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프죠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잘 되고 그에 따라서 내 임금도 올라갔어 그랬더니 야 너는 경쟁력이 없어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부가가치 사업이라도 떨어지면 그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총량으로는 말이 맞습니다 총량으로는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량이 커지고 그러면 약간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도태를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경제 총량에는 도움이 된다 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되게 심각하게 벌어졌던 문제가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활성화가 됐을 때 저부가라고 불렸던 제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죠 그 누적이 정말 그때는 목소리도 못 내고 나는 경쟁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경쟁력이 딸려 이랬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조업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메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스웨덴에 있는 조선사가 있던 말메 거기가 그 조선업이 무너졌죠 그 무너지게 되면서 그 골리아 트레인을 현대중공업이 갖고 왔고 그리고서 그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메의 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환? 환휘 환휘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가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덴마크하고 연결했던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외래순다리라 그래서 여기 덴마크하고 말메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고 이쪽 지역에 여기가 그래도 좀 쌌을 거 아니에요 황폐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쪽 덴마크에서 일하는 약간의 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다 집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겼고 여기에 바이오 그리고 녹색 생태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말메의 GRDP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그 이면 그러면 야 거 봐라 국가사업하니까 훨씬 더 크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면이 뭐냐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의 방화 화면이거든요 말메가 스웨덴에서 방화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아니 거기서 그 제조업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갑자기 바이오 산업 한번 가서 바이오 시약을 만들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주에서 온 고숙년 노동자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원래 일하시던 저부가 제조업을 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여전히 할 일이 없다 여전히 할 일이 없어지면서 그 약간 방화는 분노의 범죄 인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말메는 실제로 방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분명히 제조업 일자리는 필요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제조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비용을 그러니까 아파트도 공공주택으로 지어주고 학교, 유치원 같은 것도 해주고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런 거를 생활비 적게 들게 생활비를 적게 들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거기에 제조업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대차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인데 광주형 일자리 평균은 4천만 원, 3,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뭐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업이 제조업을 부담하는 것은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와 지자체가 이걸 좀 메이크업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현대차 직원 평균 임금이 9,200만 원이고 광주형 일자리는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직원 평균에 비해서 38%밖에 안 되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광주시 전체 취업자 중에 4천만 원 미만 소득자가 80%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4천만 원 이상 받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차를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지만 그 지역 일자리 치고는 괜찮은 일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노동자 얘기가 살짝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 얘기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과거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을 때는 그냥 외국인들은 최저임금 주고 국내인들은 조금 높게 주고 하면서 이 비용 구조를 좀 낮춰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약간 꼬리잡기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구체적인 얘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되니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의 유효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제가 오늘 통계를 보진 못했는데 30% 이상 될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 외국인 노동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대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인권적인 문제에도 좀 걸리고 국제노동기구에도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좀 걸려서 어떤 명분을 한번 만들어 봤었냐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 주고 숙소 주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용은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런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밥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밥은 96% 정도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숙소 같은 경우는 모두 제공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90 몇 퍼센트가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만 보더라도 62%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들어보면 뭐 나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안 됐죠 그리고 이 얘기도 좀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제조업의 숙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네 뭡니까? 양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양극화요? 네 잘 살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네 우리나라에 월급 70만원 받는 노동자들을 다량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 말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건 외부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많이 유입되는 자금을 저소득층한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럼 그 자본이 축적되면 지역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국가 단위로 보면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이에요 대만이 전형적인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제조업 국가 대만에서 이 임금을 계속적으로 낮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야 제조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그래서 대만 청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대만 청년들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이 한 하나로 97만 원 그러면 근무 다 하고 났을 때 여기는 22k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2만 2천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8만 원 정도 그런 정도 돼요 그럼 이런 정도 세대라 그래가지고 2011년에도 2만 5천 달러였는데 지금도 2만 2천 대만 달러 기준입니다 오르질 않아요 대학생들 초봉해봐야 3천 5배 대기업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PIR이라 그러죠 소득 대비 주택 비율이 16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말고 그래야만 이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가 되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셨던 이자 보상 비율 30% 미만인 기업이 30% 40%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가 2차 밴더 3차 밴더를 쥐어짜서 정말 더 낮은 임금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위에서 먹어갈 때만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제조업을 그대로 한국에 스테이하게 하려면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을 뺏기게 되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나 저임금 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그거를 유지하려면 제조업하는 사람들에서 저숙년 노동자에게 임금을 계속적으로 낮게 지급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의 부는 그들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글로 지급하는 순간 그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끼리 그러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전형적인 국가가 카타르였습니다 네 카타르가 월드컵을 열었을 때 우리한테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였어요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카팔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팔라 제도는 외국인이 카타르 비자를 받으려면 카타르의 현지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견을 하지 않으면 그 카타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허락 없이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심지어 카타르 후견인의 허락 없이 출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6개월치의 임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들어오는 순간 거의 사실상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카타르 인구가 한 29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의 88%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양극화를 만들 때 어떤 구도로 하는지가 너무 심플하죠 그 88%의 외국인들을 저소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성을 내고 나머지 카타르 국민들은 가스판 돈으로 그냥 재밌게 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 인구는 2001년에 6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9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인의 95%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2명 이상의 가사도우미를 두고 있어요 월드컵을 유출하면서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유출할 때 여기서 끌어들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90%가 남자였고 3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이 돼서 진짜 더운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고 원래 그 시간에 일 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열악한 숙소 제공하면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슬립디스 슬립디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게 아니라 숙소에 와서 죽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너무나 고열 속에서 일을 하다가 숙소에 와가지고 그 열을 받았던 고온의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연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안 잡히는데 한 6천여 명이 사망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덴마크 축구팀이 검은색 유니폼을 맞춰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거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카타르는 EU를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실도 계속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월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사회 비판을 받다 보니까 카팔라 제도가 폐지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구조가 이렇다면 우리 국민들끼리 그러기는 좀 그렇고 저기는 외국인 노동자 땡겨다 저렇게 하자 라는 심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보니까 최저임금에서도 그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었던 거고 지금 최저임금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그걸 할 수도 없게 됐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이제 훨씬 더 영확해졌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구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금의 문제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뭐 싸게 쓰고 뭐 못 싸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외국에서 한국의 노동자 한국말 배울 때 그거 있다면서요 뭐 사장님 오늘 월급날이에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저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제조업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지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건설형장도 그렇고 농업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 인력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일 민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두 번째 큰 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를 마련해달라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줘야 되는 생산성인데 예외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생산성이라는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시장 가격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거 밥값 빼달라는 얘기잖아요 밥값 숙식비 빼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1위가 뭐였냐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장치 마련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정해서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직정이나 지역을 지정해서 가요 그러면 자기가 퇴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잘리면 됩니다 그러면 불성실하게 해서 잘리면 자기가 원하는 수도권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리는 게 더 좋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불성실 외국인 인력 제재 망치를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1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더라도 그 지역으로 일자리를 받아서 급이자로 오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덮어놨던 일이 있습니다 2011년? 12년? 이때 있었던 건데 아까 뿌리산업이 뭐냐고 그랬을 때 그거 그냥 불특정 다수의 저부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뿌리산업진흥법이라고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에 주조, 금형, 소성, 용접, 표면 처리, 열처리 이게 제조업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입니다 소재 가공을 해야 제조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서 딴 거를 만들어가지고 프레스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분야고 이게 주조, 금형 어렵게 만들면 어렵겠지만 사실 그냥 만들려면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가 만약에 그냥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리면 그 위에 따는 다 원가 부담을 가지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이대로 죽게 할 거냐 이게 죽으면 이게 또 저임금 일자리 중에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차이 중에 하나가 동네에 있는 음식집도 망하면 안 되지만 동네에 있는 음식집이 망하면 다른 음식집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주조하고 금형 찍고 이랬던 분들 거기서 야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공장 문 닫잖아요 그 자리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진 안 남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좀 유지시킬 필요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분 그 업종이 나가면 뿌리산업이 나가면 네 다른 제조업에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도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3차 4차 거기도 1차 벤더가 물건을 만들더라도 여기서 뭔가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걸 해외에서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고 도는 악순환 중에서 뭐가 고민이냐면 우리가 제조업 일자리를 살려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그 일이 일반 서비스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일자리이기도 하고 숙련되면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붕어빵 굶는 것보다는 그게 생산성 높아지는 각도가 가파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려고 보면 그런데 내국인을 어차피 고용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살리면 살려서 돌아가려고 외국인을 모셔와야 되면 어차피 내국인들한테는 가지도 않는 돈인데 우리의 기본 전제인 제조업 일자리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그분들이 만드는 거 인도에서 오신 분이 만든 거면 인도에서 그냥 만드시라고 하고 인도에서 사다 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도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만드나 그러니까 미국이 애플을 아이폰을 폭스콘에서 그냥 만들다 하고 사다 쓰잖아요 그거 제조업 일자리 살려야 한다고 디트로이트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서 중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폰 조립을 시키는 걸 안 하는 이유가 뭐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북같이 이쪽에다 떨궈주고 갖고 오면 되는데 왜 골치 아프게 외국인을 데려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조달해 가지고 이어지는 공급망을 체계를 갖춰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부가로 만드는 물건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고부가 제조업들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수입해서 쓰면 안 돼요? 인도에서 그냥 사오면 안 돼요? 인도에서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인 얘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걸 크로스로 하는 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는 공급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 그동안에 있는 공급선을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위에서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밥 먹으러 외국 다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외국으로 자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금을 그쪽에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다 내잖아요 어차피 미국 받으면 여기서 뭔가 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조업이 떠난 지역에서 아까 서비스업 얘기를 주셨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서비스를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되게 잘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돈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그게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관광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정부나 지자체들은 자기네 기업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곳에 대부분 관광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떠난 자리에 골프장 리조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때 처음에 골프장 리조트 만들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옆에 지자체도 어 그래? 저기 관광객이 많이 가? 왜? 리조트가 잘 됐는데 나도 리조트 나도 골프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 행사 거기에 지역의 명물 그래가지고 이 얘기 좀 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도 한번 보실래요? 출렁다리 아세요? 출렁다리요? 예 약간 출렁출렁하는 다리 있잖아요 관광지갑 관광상품 예 그게 처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출렁다리 재밌는데 가서 사진도 찍고 재미도 즐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렁다리가 지금 208개가 있습니다 208개요? 예 관광상품에 창의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관광 자원이 없다 그 말이죠? 아니요 창의성 있게 만든다 한들 그 다음에 바로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으로 출렁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출렁다리 만들면 옆에 돌아가고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에 특화된 어떤 행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럼 옆에 따라합니다 옆에 따라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가 그런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관광객이 몰려와요 그러다가 3개, 4개 오면 끝납니다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도 잔슨빌이라는 책이 있어요 GM 공장이 떠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뭐 직업 교육을 시킨다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직업 교육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 예전에는 그 제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도 있고 가족들끼리 모여가 회사원들끼리 모여서 기부활동도 하고 그 사람들이 야유회도 가고 그게 다 지역경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힘든 노동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거제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구조조용한다고 사람 확 줄였을 때 그분들 대부분 그 동네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와서 배터리 공장 만들고 반도체 공장 만들어요 지금 조선업에 수주 들어왔어요 다시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갑니다 외국인 노동 비자가 없습니다 아까 뿌리산업 얘기하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뿌리산업을 진흥한다는 법은 뿌리산업을 스타트,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어줄 것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뿌리산업기본법에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 따로 받는다는 게 어떤 제조업 총량이 정해져 있고 농축업 총량이 정해져 있고 어업, 조선업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뿌리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곳만 따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포함를 좀 많이 줬다 네,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영원히 지속될 구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저부가 산업이니까 그냥 다 망하게 해도 괜찮다 여기서 그냥 고부가로 전환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환된 지역을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로라도 그냥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모르지만 야,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네 무슨 말씀인지는 계속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냥 좀 이상하긴 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임금으로 네 그렇게 해서 뿌리산업이 유지되면 현재 상황이 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얘기 여기까지 가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네 최저임금 52시간 제도가 있어요 아, 점점 우리나라 근로조건은 더 타이트해지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 모셔봐야 답 안 나온다는 답 안 나오는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어떤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대의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조업의 수명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조업이 떠난 자리에는 나머지 서비스업을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셔오되 그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생겨난 아까 카타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는데 그 케이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받아 될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민할 것들 있죠 또 되게 이상한 얘기 해드릴까요 일본에서 제조업이 돌아갔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임금을 계속 안 올렸더니 어느 순간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 일본의 리슈어링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긴 한데 그럼 리슈어링이 그냥 단순하게 뭐 나라에서 오세요 그런다고 오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니산 공장하고 르노 코리아 공장하고 인건비 비교를 프랑스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르노 본사에서 근데 거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4, 5년 만에 4, 5년은 좀 넘는 거 같은데 일본이 오히려 쌓였어요 아예 역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일자리가 생기는 되게 그 기간 동안 일본 국민들은 임금도 못 올리고 계속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저희는 나라 경제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임금을 덜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나 로봇이 많이 생산하면 어떠세요 로봇 결국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냥 결국 그 취업자는 적어지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뭔가 부가가치가 지역에 뿌려 그게 되면 이 고민 시작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어찌 보면 당연히 똑같은 월급 300만원 준다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일을 안 해도 다른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 덕분에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 건데 그거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채워줘야지 그렇죠 채워주는데 저임금을 줄 수밖에는 없고 저임금 주는 꼴은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못 보겠고 그러면 어린애들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어린애들이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울어버리잖아요 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못 갖는 거면 빨리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 하자 그러면 이건 어떡하냐고 묻고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건 어떡하느냐고 물으면 어른이 아닌 거죠 뭐 그러면 빨리 결정해야죠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딪혔던 부분과 현장에 느끼는 감성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이프로님의 얘기가 되게 싫었어요 아니 요즘은 공격 많이 당하네 아니 이프로님의 얘기가 그건 나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프로님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틀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문가들이 그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면서 지역과 호흡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당신은 뭐 경쟁력이 상실했으니까 노쇼 뭐 일자리 안 주겠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정책하는 분들이나 뭐 국회의원분들이랑 만났을 때 진짜 그 그 답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냥 울어버리자 그냥 시켜쓰지 마라 괜히 건들지 마라 여기 어차피 그 사장님들도 다 알아요 이게 지속가진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냥 베트남 가서 또 이 일을 하느니 망할 때까지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만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직원들 여기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 애들이다 그리고 여기 나가봐야 편의점 갈 텐데 편의점이 공장보다 더 많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편의점에서 쓰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사실 그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52시간 최저임금 얘기할 때 그냥 그냥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살다가 진짜 경쟁력 없어서 망할 때 되면 그냥 망할 테니까 좀 뭔가의 변화와 혁신을 줘서 자기들 대안도 없이 자기들을 죽이는 게 진짜 무슨 그렇게 대단한 도움이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두는 게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고민이야 그게 쉬우면 그래서 얼마나 하도 답답한 제조업 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최저임금 지켜주면서 근로조건 그렇게 잘 지켜주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고 싶으면 네 당신이 그 주물공장 차려서 당신이 최저임금 이상 주고 좋은 회사 만들어라 본인은 안 할 거면서 왜 내가 하는 걸 손가락질을 하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혼나겠네 우리나라의 최고 그 최고 금리 법정이자 20% 이상 금리는 주지 말라는 거 비슷한 롤리지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사체로 연 30%를 쓰냐 그걸 막아놨더니 그게 안타까우면 그런 분한테 연 20% 15%씩 빌려주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안 하면서 이자는 낮추라고 소리만 지르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 그분들한테 15%에 빌려줘서 이익 볼 사람들이 있으면 벌써 빌려줬겠죠 그런 얘기도 하죠 그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진짜 큰 공장 하나 아니면 그 큰 공장 하나에 딸려있는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 그 기업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거 하나 없어지면 몇 명이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서 울고 오늘 방송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픈 이야기 그렇게 해서 살려도 별로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구도는 그렇죠 그렇다고 얼마 못 산다고 지금 죽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정도 어렵네 사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죠 뭐 어디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가끔 이런 얘기 또 해보죠 목록해지네 약간 아이고 너무 답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어른들이니까 빨리 결정하자 그렇죠 양쪽에다 왼손 오른손 쥐고 울고 있으면 다음에 오실 때는 그래도 조금 고민해서 솔루션을 그냥 이대로 두자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들 좀 더 저임금으로 쓸 수 있게 하자 그들에게는 그게 고임금이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같은 경우에 숙식 제공을 좀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대안이 있긴 있어요 할 수는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게 뭐 완벽한 해법은 아니겠지만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그래 그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슈인데 그럼 월급은 충분히 주고 그 대신 숙식은 사서 먹어라 우리 공장에서 그럼 하면 안 된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나가서 사실 사지지나 저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3분이라 알겠습니다 네 전철 씨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들하게 물어봐 우지시